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음악을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. 내가 아는 노래다, 내가 자신이 있다면 뛰어나와서 춤을 보여주시고 즉석에서 또 배틀도 가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랜덤으로 음악 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음악 주세요. 뭐야? 야 이거 나 나올 줄 알았어. 잘한다. 잘 춰, 잘 춰. 잘 춰, 잘 춰. 잘 춰. 잘 춰. 잘 춰, 잘 춰. 진짜 잘 춰. 잘 춰, 잘 춰. 김지원 봐, 김지원. 김지원 봐. 야, 야, 떨어져. 잘 춰. 잘 추네. 다른 노래. 아이고, 아이고. 어떡해. 와, 진짜 춰다. 누가 Noel ходennen? 예전äg 20대의 이야기. 과연 다음 곡도 지원씨가 센터에 설 수 있을지. 바로 다음 곡 가보겠습니다. 네, 다음 곡 주세요. 와.. 하트 나왔구나 진짜 와.. 하트 나왔구나 오.. 오.. 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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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~~ 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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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~~ 잘한다 금성과학생들의 리액션이 더 재밌었습니다 아니 입을 떡 벌리고 있던데 죄송한데 이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가도록 할게요 아~~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러고 있어요 전우나 예쁘다 하하하하 얘네들은 맛불 맛불 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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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우나 예뻐요 전우나 예뻐요 전우나 예뻐요 아니 왜 바나나 남중랑골을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그죠 오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